오마다 지금 왔십니더 대봉 씨 왔어요? 점심은 먹었어요? 예 국밥집에서 먹고 왔십니더 아주머니 좀 어떠세요? 뭐 똑같지 요 며칠 수인이 걱정한다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더 큰일이네 가뜩이나 몸도 약하신 분이 아니 그나저나 수인이는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썼을까요? 아 오마다!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? 지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애초에 수인이가 횡령을 안했는데 돈을 쓰니 어디다 썼습니까? 아니 그건 아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수를 한게 난 이해가 안가니까 대봉 씨는 그게 이해가 가요? 이해가 안가면 그냥 가만히 있으이소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아 Stadt 아 아 아 아 아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